안녕하세요. 뇌가 섹시해지는 시간 진행을 맡은 신입캐스터 최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주식이 쑥쑥 올라가시라고 이렇게 정렬의 빨간색 의상을 입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오늘? 주식 잘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요 역시 어제처럼 날씨가 굉장히 따가운데요. 햇볕도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살짝 덥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꿋꿋이 나가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왔는데 여러분들 식사는 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뇌섹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코너죠. 오늘도 출석체크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오신 분들은 댓글창 통해서 저와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북이 왕자님 안녕하세요. 네 섹시는 별로지만 큐티는 왕좋음이라고 하셨는데요. 아 역시 왕자님은 역시 저의 큐티한 그런 스타일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오늘 큐티 섹시를 노려봤는데 아무래도 한 반 정도만 성공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반이라도 성공했으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네 아프리카 아침님 안녕하세요. 네 갈피님 안녕하세요. 드럼님 옷 색깔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그쵸 이제 여러분의 장도 이렇게 제 옷처럼 빨간색으로 다 도배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좋은 기운을 팍팍 드리겠습니다. 네 거북이 왕자님 어제 큐티 천사 만나는 꿈 꿨는데 오늘 큐티 컨셉이라니 신기하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구나. 네 제가 오늘요 어떤 주제를 가져왔는지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음 저는요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 굉장히 즐겨 보거든요. 재미있어서 자주 보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김종국씨가 슬리퍼를 신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슬리퍼를 신고 나오셨지 했는데 발이 통풍 때문에 부어가지고 슬리퍼를 신은 거라고 하세요. 그래서 막 유재석씨가 단백질 좀 끊으라고 닭가슴살 그만 먹으라고 흰잔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통풍이라는 병에 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준비해왔습니다. 네 다람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드럼님도 오셨고요. 큐티 섹시 완전 성공이에요. 거북이 왕자님 오늘부터 채가희씨 매니저 해볼까요 했는데요. 이미 채팅창에서는 이제 왕자님께서 매니저십니다. 이미 매니저 역할 잘해주고 계세요. 네 여백님 왕자님 헤헤 거북이 왕자님 밀근이라고요. 여백님 해벌레 거북이 왕자님 맨날 근육만 키우니 그쵸 맞습니다. 왕자님 말씀처럼 저도 김종국씨 같은 이런 권장한 남성이 그리고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또 몸에 좋은 것도 이렇게 많이 잘 챙겨드시고 하는 것 같은데 왜 통풍이 걸리셨지 하고 인터넷에 막 찾아봤는데요. 네 이렇게 통풍이란 먼저 손이나 발등의 관절에 이제 아픔을 일으키는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람이 스치는 정도에 잠깐의 그런 스침만 있어도 통증이 굉장히 크다고 해서 통풍이라는 변명이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엄지 발가락이나 발목 같은 부분에 자주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풍에 걸리는 이유가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요. 표린이라는 단백질이 요산으로 변환돼서 몸 밖으로 배출이 잘 되어야 하는데 이게 뭔가 특정한 이유 때문에 배출이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 고단백질 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요산이 남아서 연골이나 관절 같은 곳에 이제 남아있게 되면 그것이 통풍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종국씨처럼 근육질 몸매를 위해서 과하게 고단백질 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약간 요산이 너무 과하게 섭취돼서 통풍의 위험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김종국씨 단백질 좀 줄이셔야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튼튼한 그런 몸도 좋지만 또 건강도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갈빛님 안녕하세요. 드럼님 운동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봐요. 네, 바로 맞섭니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단백질 식품을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런가 봐요. 거북이 왕자님 자상, 다정, 가정적인 남자 스타일. 갈빛님 7살 때 빨간 힐 신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 이렇게 제 옷 색깔처럼 빨간 힐 신어보는 게 소원이셨다고요? 그렇구나. 네, 갈빛님 아직도 못 신어봤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 그럼요. 빨간 힐 신고 다니세요. 요즘에는 뭐 패션 도전이잖아요. 화이팅! 신고 다니세요, 갈빛님. 드럼님 오후 좋은 정보네요. 뭐든 적당한 게 좋네요. 맞아요. 그래서요, 또 김종국씨처럼 고단백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 일단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주의하셔야 하면 여름철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맥주를 너무 많이 드시면 그 맥주 안에 있는 효모 있죠? 그 효모에 이런 요산이, 퓨렌이 많이 들어서 요산 섭취율이 좀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맥주도 적당히 드셔야 한다는 점. 일단 맥주 적당히 드시고 고단백식품 적당히 드시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 육류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네, 고연량의 육류 위주 식단을 드시는 분들은 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열량이 일단 높아서 요산 섭취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는 게 있죠. 바로 여름철 친구들과 먹는 맛있는 치맥 있잖아요. 치킨, 고연량의 고기, 그리고 맥주, 효모 있죠? 이 치킨 치맥 먹을 때 여러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김종국 씨처럼 건장한 남성도 젊은 나이에 통풍 올 수 있으니까요. 조금 지위에서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프리카 아침님, 흥 난 삼손이다. 삼손이라고 하셨는데요. 삼손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엘 씨 그거 해주세요. 손가락 건방진 표정으로 귀요미송 할 때 했던 거요. 제가 건방진 표정으로 귀요미송 할 때 뭘 했죠?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방진 표정? 건방진 표정이 뭘까요? 이거 맞나요? 거북이 양자님? 네, 갈빛님 안녕하세요. 네, 이러셨는데요. 귀요미송 할 때 했던 거라고. 네, 아니래요. 이거 아니래요.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귀요미송 할 때 제가 뭘 했죠? 피아노 치기 전에 했던 거. 피아노 치듯이 했던 거요? 이거요? 아니면 이거? 뭐지, 뭐지? 이건가? 이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뭘까요? 기억력이 떨어짐. 제가 이렇게 앞에서 왕자님 직접 보고 어떤 제스처인지 직접 보고 싶네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댓글로 보니까. 마지막에 했던 거래요. 마지막에 했던 거 이건가요? 이거요? 저희 에프다님이 직접 이거라고 알려줬어요. 이거 그럼 제가 제대로 해드려야지. 건방진 표정이 뭘까요, 저는? 네, 이건가요? 건방진 표정? 네, 여러분 이거 맞나요? 네, 푸딩님이 엄지손가락 엄지척 날려주셨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제가 좀 더 건방지게 해야 된다고 거북이 왕자님이. 아, 이걸 건방지게 이렇게 하나요? 왕자님 만족하시나요? 무섭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통풍, 예방법 미리 오늘 공부하셔서 잘 지키셔서 또 여름철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내일도 저는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러 뇌색시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후장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건강하게, 밝게, 즐겁게 여러분들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